걸그룹 유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설날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진스는 최근 두번째 싱글 앨범 omg를 발표했고 수록곡 디토와 타이틀곡 omg는 국내의 음원차트를 휩쓸 만큼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그런데 유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지난 19일 팬들과 소통하는 어플리케이션인 포닝에서 팬들에게 설날에 뭐하느냐 라고 묻는 과정에서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고 표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과 호주 이중국적으로 어릴 때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로 이주하여서 살아서 영어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해외에서는 Chinese New Year라고 사용하기도 해 영어로 표현을 하다가 Chinese New Year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이런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한국 아이돌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21일 뉴진스 인스타그램에 해당 실수를 깨닫고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 메시지가 전달되어 돌이킬 수 없었다라며 음력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곳과 지역에서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나의 표현은 부적절했다 이 부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적었죠 또한 이로 인해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버니즈와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 표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중국인인 줄 알았다 어떻게 차이니즈가 나오냐 그냥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